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빛을 내는 막대를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막대의 속력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지금 여기 보면 막대 처음 시작할 때 이 막대와 막대 사이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의 막대와 막대 사이의 거리를 보면 지금 이 거리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넓어진다는 것은 곧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물체의 시간과 속력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물체가 2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이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의 그래프에서 항상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이동거리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자, 10초 동안은 지금 5미터 퍼세크의 속력으로 이동했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이동거리를 보면은 자, 50미터 이동했겠죠. 50미터 이동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물체가 20초 동안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그 20초면은 이걸 계속 연장을 해서 이 시간이 20만큼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각형 아래의 면적은 자, 20 곱하기 5니까 100미터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분 문제 보겠습니다. 높이가 20미터인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렸더니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가로축이 우리가 시간이고 자, 세로축이 속력이라고 했을 때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공은 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 자, 2초 후에 자, 이 공의 속력은 자, X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의 그래프에서는 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이동거리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높이가 20미터인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공이 이동한 거리가 높이와 똑같이 20미터가 되겠죠. 자,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2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면적과 이동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가로가 2 높이가 X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0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 가로 X 곱하기 자, 세로 X 곱하기 자, 가로 2 곱하기 2분의 1이 20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 X의 값은 20이 나오겠죠. 20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21분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합력의 0인 구간을 고르고 이때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합력이 0이다. 합력이 0이라는 건 이 물체에 어떤 심도 작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물체에 어떤 심도 작용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 물체는 자,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곧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바로 ABC 세구간 중에서 이 B 구간이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내는 것은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과 같기 때문에 자, 가로가 2 높이가 40인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80미터가 나오고 자, 구간은 B 구간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심각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속력을 물체의 작용한 힘과 관련지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뉘어 설명하시오. 자, 지금 이 물체를 우리가 먼저 보면은 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 두 개를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물체는 자, 떨어지면서 계속 일정한 중력이라는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중력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받기 때문에 자, 이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수평으로는 자, 일단 손에서 공이 던져진과 동시에 더 이상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힘의 크기의 양일 경우는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수평 방향으로는 자, 속력의 변화가 없는 등속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돌의 위아래에 실을 연결해서 천장에 매달았다. 실, B를 갑자기 당겼을 때 끊어지는 실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여기서 실, B를 갑자기 당기면은 자, 이 돌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겠죠. 자, 우리 이런 성질을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